얼마 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직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재조명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청소원 휴게실을 새로 만들거나 낡고 협소한 공간을 바꾸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 테마파크 앞에 조성된 공공도서관. 청소원 이규순 씨가 빈 책상을 닫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자리를 채운 뒤에야 저녁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도서관에는 애초 휴게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청소방원들은 알아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부각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자체 조사 끝에 고양시는 코로나19 최전선인 보건소 휴게실까지 과감하게 수리했습니다. 부족한 검사 공간에도 청소원도 정당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고향시는 내년에도 열악한 휴게실을 중심으로 2단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휴게시설이 평준화될 수 있게끔 균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좋지 않은 게 저희가 최종 목표입니다. 현장직이 땀을 식히는 공간. 공공기관부터 보장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전체적으로 휴게시설을 중심으로